네 이동원입니다. 오늘은 충북 충주입니다. 충주의 24시 무인카페 나우커피 충주시티자의점이 오픈했습니다. 충주의 유일하고요. 첫번째 무인카페라고 보시면 됩니다. 충주시티자의점은 서충주 신도시에 위치하고 있고 지도 보시면 아파트 5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충주중앙탑초등학교와 중앙탑중학교가 있고 그 학교를 둘레로 아파트가 둘러싸고 있죠. 보시면 충주시티자의점이 1596세대 그리고 바로 옆 이편한세상이 1455세대 두 아파트만 합쳐도 3051세대입니다. 근데 아파트 5개를 다 합치면 4744세대 인구 4인 가족 기준만 해도 2만명 정도 산다고 보면 됩니다. 굉장히 큰 상권이죠.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를 둘레로 아파트만 쌓여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메이커가 들어오진 않습니다. 이런 곳에는. 그래서 무인카페 입지로서는 괜찮구요. 여기는 보증금이 2000원 월이 100만원 정도 월세로 보면 됩니다. 여기 매장이 여기 서충주 신도시에서 굉장히 사랑받고 있는 매장입니다. 나중에 영상 뒤쪽에 또 고객님들이 쓴 편지도 제가 올려놓을 건데요. 굉장히 동네 주민분들이 좋아하십니다. 이런 곳에 무인카페가 있어서 입점해서 너무 고맙다는 글을 매장에 가시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매장 한번 올라가 보시죠. 점주님께서도 입구에 레드카펫을 깔아놨죠. 왼쪽에는 소국이죠. 그리고 양옆에 메뉴를 보여주는 배너가 있구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매장 정면의 그림이 포인트죠. 점주님이 매장 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깨끗하구요. 매장 분위기를 잡아줄 그림들이 벽면에 위치하고 있구요. 매장이 아늑하죠. 충주에 계신 분들 아직까지 무인카페, 나우커피 방문을 안 해보신 분들은 한번 들리셔서 커피 맛도 보시고 분위기도 한번 느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천천히 한번 둘러보시죠. 여행이 아늑하죠. 여행이 아늑하죠. 두 번째 키와 함께 끓일 인가 물 위에 이 아늑사람이 월에 푹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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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